네, 그린델발드에서 케이블카 타고 퓌스트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네, 퍼스트를 올라가고 있습니다. 동발드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이제 액티비티로 타고 내려오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. 와우! 퓌스트에서 내려와서 보트에서 이런 자전거를, 자전거도 아닌 이렇게 타고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. 퓌스트에서 내려가야 되나? 아니, 브레이크 잡아야지, 위험해. 차도 올라오네, 이렇게. 아우, 근데 브레이크가 없는데 손이 안 와요. 와, 정말, 정말 멋있어. 아우, 스트레스를 좋아해요. 네, 다리에다. 유기만을 유명합니다. 자, 잘해봅시다. 유기만을 유명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제를 떠나는 날이 오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